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애견 미용 가위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흑조 가위는 애견 미용사들에게 가성비 좋은 가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잘 팔리는 흑조 가위의 탑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애견 미용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위, 흑조 하이엔드 올인원 가위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생소하지만, 숯가위보다 깔끔하고 요술가위보다 가위밥이 안 나는 사기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인원 가위는 숯가위와 요술가위의 장점이 합쳐진 가위로 초발부터 마무리까지 사용 가능하며, 올인원 이름처럼 이 가위 하나로 미용을 끝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설계와 신공정으로 개펫이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고 커브가 있어 둥근 미용도 가능하며, 날이 촘촘하고 무홈이어서 가위밥과 가위자국이 많이 안 나는데요. 특히 잔털을 제거할 때 이 가위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흑조 하이엔드 라인업은 전부 최상급 스틸로 알려진 일본산 VG10으로 제작되었는데, 타사에서는 VG10으로 제작된 가위는 아무리 나아도 20만원 후반부터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흑조는 무려 10만원대에 거품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용가위 딱 하나만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하이엔드 올인원 가위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4위는 기본에 충실한 흑조 베이직 라인업의 커브가위입니다. 날은 수술 도구급 고강도 스테인리스 JP440C. 손잡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날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가위인데요. 베이직 커브가위는 각도가 30도이다 보니, 털을 둥근 형태로 만들 때 최적화가 되어 있어, 얼굴, 다리, 엉덩이 라인, 그리고 머즐 등을 다듬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사이즈는 6.5인치, 7인치 두 가지이고, 색상 또한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성비가 좋다 보니 셀프 미용 하시는 분들도 품질 낮은 스틸로 만든 저가 가위로 구입하기보단 이 흑조 베이직 라인업을 많이 찾아주시곤 합니다. 전문 미용사 분들, 미용 입문자 분들, 셀프 미용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에게 추천하는 핫템입니다. 3위는 뛰어난 성능, 컴팩트한 디자인의 흑조 컴팩트 커브 유술 가위입니다. 수술 도급급의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티, JP 사상 혼시로 제어된 컴팩트 라인의 가위입니다. 절삭력이 좋고 힘이 있고 단단하다 보니 미용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가위들 중 하나인데요. 절삭률이 높은 유술에 커브가 들어간 가위라 커브 가위와 유술 가위를 한 번에 쓰는 장점을 주다 보니 초벌, 중벌, 재벌할 때 굉장한 미용 시간 전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홈이 없는 무홈이기에 가위 자국도 많이 남지 않는 편이어서 더 좋습니다. 컴팩트 커브 유술 가위는 미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더욱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1, 2위가 남았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수시로 품절이 되는 가위입니다. 우선 2위, 영롱한 디자인의 티타늄 커브 유술 가위입니다. 흑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인업이 티타늄 라인업인데요. JP440C의 티타늄 일렉트로 플레이팅으로 제작해 디자인과 내구성을 한 번에 잡은 가위입니다. 또한 인체의 무해한 소재로 만들어 철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 유술 가위에 비해 발수가 34발로 발이 많아 중벌, 재벌 그리고 마무리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미용 시간 절약으로 많은 미용사님들이 왜 이제 샀나 후회한다 하시는 가위입니다. 뛰어난 퀄리티와 절삭력으로 라인 만들기 좋은 20도에서 25도의 각도이며 무홈위기에 가위 자국이 남지 않는 편입니다. 색상 또한 4가지이기에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흑조 베스트셀러 티타늄 커브 숲 가위입니다. 입유수가 1000개가 넘고 평점이 5점 만점에 무려 4.8점이 될 정도로 인기와 성능이 보장된 가위인데요. 커브 숲 가위는 숲 가위와 커브 가위가 합쳐진 가위로 절삭률이 낮다보니 실수를 해도 보정이 가능하고 미용사님들께서 잔털 재고로 찐 마무리 단계에 많이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영롱한 색상의 뛰어난 가위 성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티타늄 커브 숲 가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기템입니다. 오로라 퍼플, 메리골드, 제트블랙, 아쿠아마리 4가지 색상 모두 인기가 많은데 특별히 오로라 퍼플, 형용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보라색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흑조의 탑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미용을 더욱 빛나게 해줄 흑조 가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